안녕하세요. 비키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i5-1400과 i5-11400을 가지고 게이밍 성능과 작업 성능,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내장 그래픽 성능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추가로 11세대로 넘어오면서 램 오버클럭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박스부터 살펴보면 10400과 11400은 겉모양만 빼놓고는 완전히 같은 구성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다만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기본 쿨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기본 쿨러는 굉장히 싼 티가 난다랄까 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번 11세대부터는 방열판부터 쿨러 디자인까지 검은색으로 통일을 하면서 굉장히 심플해졌죠. 그리고 CPU에 직접 맞듣는 부분에는 구리심도 다시 돌아왔는데요. 실제로 무게를 측정해보니까 기존 번들 쿨러는 179.3g 11세대의 번들 쿨러는 213.4g으로 무게도 조금 늘어나면서 실제 쿨링 성능도 조금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게임만 하실 분들은 기본 쿨러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영상 작업이나 렌더링 같은 부하를 많이 주는 작업을 하실 예정이거나 기본 쿨러에 소음이 꽤 있는 편이라서 저렴한 타워형 공랭쿨러를 추가해주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선 스펙부터 살펴보면 10400과 11400은 4스레드부터 공정, L3캐시, TDP 등은 모두 같지만 클럭에는 조금 변화가 있구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지만 램 오버클럭을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CPU지에서 메모리 부분을 보게 되면 램클럭과 타이밍은 모두 같지만 이 부분에 메모리 컨트롤러 프리퀸시라는 항목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스 화면에서도 이렇게 1대1 기어 1과 1대2 기어 2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마 라이젠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다64로 레이턴시를 측정해보면 동일한 환경에서 11세대보다 이전 10세대가 레이턴시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성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게임을 돌려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사양은 당연히 i5-10400과 i5-11400을 사용했고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터프게이밍 P560M 플러스보드를 사용했고 i5-11400과 P560 보드는 인텍앤컴퍼니에서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먼저 순정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레인보우 6CG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i5-11400이 조금 더 앞서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RTX 3070을 사용했기 때문에 역목현상으로 인해서 차이가 더 큰 것 같은데 11400에서는 그래픽카드 점유율이 조금 더 높은 걸 보면 CPU 자체 성능에서는 확실히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벤치마크 결과에서는 302프레임과 320프레임으로 대략 5.6%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더 디비전2입니다. 더 디비전2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10400은 12479점, 11400은 12555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벤치마크를 하기에 적합한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프레임 차이가 눈에 보이는 수준인데요. 그래프로 보게 되면 레인보우 6CG는 평균 프레임은 6%, 하위 1% 프레임은 4.6% 정도 차이가 났고 더 디비전2의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모두 호수점 이하의 차이라서 사실상 큰 차이는 없었고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은 7.7%, 하위 1% 프레임은 4.5%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순정 상태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11세대 i5 11400쪽이 확실하게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램 오버클럭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10400은 4000클럭에 17, 22, 22, 44로 안정화가 되었고 11400의 경우에는 1대1 기준 3600클럭에 18, 21, 21, 44로 안정화가 되었고 1대2 기준에서는 10400과 동일한 클럭과 타이밍으로 안정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램 오버클럭을 마친 후에 아이들 64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레이턴시 부분에서는 10400이 50.6으로 제일 빨랐고 11400은 기어 1 모드 기준으로 3600클럭이 기어 2 모드 4000클럭을 훨씬 상이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11세대의 램 오버클럭은 라이젠과 동일하게 2대1보다는 1대1로 설정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게이밍 테스트로 넘어가서 우선 레인보우 6CG인데요. 결과를 보게 되면 11400은 337프레임 11400은 각각 341프레임과 328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11400은 기어 2 모드로 램 오버클럭을 했을 때의 성능이 11400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위 1% 프레임의 경우에도 확실히 기어 2 모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더 디비전 2인데요. 더 디비전 2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전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지만 다만 이번에는 11400의 기어 2 모드가 오차범위 수준의 차이이지만 10400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쯤 되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1400 기어 1 모드 10400, 11400 기어 2 모드 순서로 이전 결과들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 값을 보시면 오늘 테스트했던 3가지 게임 모두 비슷한 결과 값을 보여줬고 램 오버클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보드에서 램 오버클럭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특히나 프레임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램 오버클럭을 해주는 게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추가로 11세대 CPU에서 3600클럭의 CL14의 고수율 램으로 램 오버클럭을 진행하고 벤치마크를 해봤었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오늘 구성한 시스템에서는 고수율 램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돌려봤는데요. 1400은 1283점 11400은 2129점으로 이전 세대 대비해서 굉장한 성능 향상을 보여줬지만 라이젠의 APU들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램 오버클럭을 진행한 상태에서 추가로 벤치마크를 진행해봤는데 큰 성능 향상은 없어서 라이젠과 달리 인텔은 램 오버클럭으로 내장 그래픽의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도 돌려봤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전세대 대비해서 평균 프레임과 하이 1% 프레임 모두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지만 역시 라이젠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아쉬운 성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게이밍 벤치마크는 끝이 났는데요. 이전 세대 대비해서 성능 향상은 물론 있었지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작업 성능은 어떨까요? 우선은 X264 영상 인코딩 테스트입니다. 10400은 37초, 11400은 30초가 걸렸는데요. 10400이 7초가 더 느린 결과를 보여주면서 수치로 따지면 23%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블렌더에서는 10400은 4분 51초, 11400은 3분 57초로 10400이 52초나 더 오래 걸렸고 이번에도 수치로는 대략 18%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네벤치 R20의 경우에는 10400은 3167점, 11400은 3912점으로 745점이나 차이가 났는데요. 수치로 따지면 23% 정도 차이로 작업 영역에서는 11세대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기존 i5 10400 사용자들은 굳이 11400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겠고요.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가격도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데다가 추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조금 더 안정화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i5 10400을 사기보다는 이번 11세대 i5 11400으로 구성하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도 스카이레이크 아키텍처로 처음 변경이 되었을 때 출시 초반에 바이오스가 조금 불안정했지만 안정화가 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세대보다는 11세대의 i5 11400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현재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내장 그래픽 성능만 보시고 4350G나 890G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곧 젠3 기반의 APU 출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시다면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